우리가 이번 사건이 누가 이것을 흘렀느냐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아니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게 되는가 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 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1년도 6월 달에 이준석을 만들어 준 거지 않습니까 경선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김기현 씨를 만들어 준 거지 않습니까 이준석 씨가 여름 당선됐을 때는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을 공개했고 김기현 여름 당대표가 당선됐을 때는 모바일 투표도 공개하지 않고 그 ARS 투표의 후보별 득표율도 공개하지 않았죠. 이번에는 공개 안 하겠죠 뭐 이번에도. 공개 안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두 개의 표본 집단의 득표율 사이가 굉장히 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 정부를 흔들고 그리고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는데 누가 적임자겠습니까 그 사람들 선거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 그동안 재미를 번번이 본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빨리 정권을 탈찬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한동훈 후보에 대한 열혈편들은 이미 우리가 20대의 사랑에 빠졌을 때가 마찬가지로 호르몬 분비가 눈과 귀를 다 가려 가지고 무조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싫은 이야기를 하면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엄청 기분 나쁠 겁니다. 아니 우리 한동훈 후보를 어떻게 그렇게 마음껏 폄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누구를 당대표로 만들면 좋겠습니까 누구를 당대표로 만들면 하루속기 권력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냥 뻔하죠 그래서 한동훈 씨를 당대표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용산 대통령 씨는 그런 힘이 없는 것이고 본인들 자신이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다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죠 경선 이후를 생각해 보게 되면 국민의 힘은 완전히 다른 당이 되는 거죠 다른 당이 완전히 돼버리는 것이고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탄핵 카드를 쓸 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국힘당에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2016년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킬 때 데자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뭐 아주 대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대략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문의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에 13시간 전에 실시가 된 건데 6개월 수면 아래에 있던 김건희 문자 한동훈 당대표 나오자 공론화 조선일보 7월 6일작 이상 사과가 어떤 형식으로든 가능하다는 문자를 읽고 한동훈이 씹었다는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8천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하셨는데 한동훈 후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71% 잘못한 것 같다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도 사람과의 관계를 미뤄보게 되면 어떻든 간에 정치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말이라도 잘 받았다든지 그렇게 의사표현을 했어야 됐다는 것이 대개 주요인 이게 그게 71% 한동훈 후보가 잘했다가 25%죠 그러면 한동훈 후보의 아주 굳건한 지지세적들은 여전히 25%를 능가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제 대개 여러분 나무라시는 분들은 왜 문자하냐 왜 6개월 지내서 이제 와가지고 흘리냐 이런 이야기가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적 도리 이런 거를 봤으라도 그동안 인간적 관계를 보더라도 그렇게 완전히 뭉개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한동훈 후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좀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불만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편견을 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한동훈 후보가 잘했다라는 것을 우선 앞에 첫째로 넣고 그 다음 두 번째 한동훈 후보가 잘못했다를 두 번째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예를 들면 무슨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사실 저는 사람을 이렇게 젊은 날도 마찬가지였지만 누구를 아주 열렬히 사모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정치적 팬덤 현상들이 굉장히 강하니까 하기에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절대자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독일 시민들조차도 히트를 이름들 열렬히 찬양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에는 그렇게 정치인을 그렇게 열렬히 사모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국힘의 당대표 경선이 강연 공정하겠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2021년도에 이준석 후보의 당선이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김기현 당대표의 당선이나 당시에 모두 다 당대표 경선을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힘당은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위탁을 한 것이고 그게 종이 투표가 아니고 모두가 다 전자투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를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깥에서 이러면 입김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거를 예를 들면 득표율을 가지고 보게 되면 2021년도 6월에 이준석 당대표의 당선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여러분들 제가 의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를 더 선호할까 당원들이 아니고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재미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를 여러분들 원할까 당연히 뭐죠 한동훈 씨를 원하겠죠 대통령이 아주 힘들어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보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만일 한동훈 당대표가 출범하게 되면 당선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인가 그제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3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것이고 결국 그 사람들이 탄핵 카드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탄핵 카드를 활용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국힘당의 당 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당권을 딱 장하게 되면 또 그쪽에 줄을 서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이 진짜 박근혜 대통령처럼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글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에 대한 우리는 대통령과의 관계 파탄으로 민주당 단핵 공시에 우리가 원팀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원희룡 후보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 정확한 진단이거든요 대통령과의 관계는 파탄이 난 겁니다 남자들은 이 정도 상황이 되게 되면 그 다음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지냈느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미뤄보게 되면 대개 여러분들 소위 나이가 좀 들어간 성인 남자들이 이런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20년 동안 가져왔던 정리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물론 지금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사심이 반영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의 인식은 정확하다고 보는 거죠 완전히 대통령과 한동훈 씨 사이에 신뢰관계라는 것은 다 끝장이 난 겁니다 그건 복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원희룡 후보의 지적은 옳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2015년과 2017년에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배신하지 않을 대상은 국민이란 말이나 대통령과 연부인에 대한 관계를 사적관계대 공적관계로 답하는 데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두려운 미래가 올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인식은 후보로 출마한 사람 입장에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입장이 입장인 만큼 사심이 개입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관계는 파탄이 된 것이고 파탄된 관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쓸 것이고 거기서 여러분들 당권을 장악한 사람이 완전히 대통령 등을 돌린 사람이 당권을 장악한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원희룡 후보도 선거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호소해봐야 당원들이 표를 주는 게 아니고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본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사건입니다 아주 보통 그냥 가십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인 거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두 분 사이가 완전히 갈랐었다는 것 제가 볼 때는 봉합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봉합을 서울깍쟁이하고 봉합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봉합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봉합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봉합을 보자 어이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보면은 안 되는 거죠